최근 6개월간 서울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연쇄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직원에서 전쟁한 사이의 음성은 방역으로 연쇄 실종 사이의 음성은 방역으로 연쇄 전쟁을 통해 외국에 대한 공연을 통해 발견했습니다. 응 아빠! 응 거의 다 왔어. 걱정하지마. 내가 무슨 애야? 알았어. 네, 일일이 경찰입니다. 말씀하세요. 동생이랑 통화하다 끊겼는데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. 안 돼, 지정아! 안 돼, 지정아!